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조금 더 놀고 싶어요! 안돼 안돼!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 했단 말이야! 아세요! 그댈 조금 더 살려요! 안돼 안돼! 조금 더 더 놀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나중에? 아 갑시다 아버지 가자 가자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빠!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아빠! 엄마! 왜? 저기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요! 아이스크림 사세요! 아이스크림? 안돼 안돼 안돼! 가지마! 가지마! 아 아이스크림 안돼! 안녕하시오! 아! 요로야 요로야 요로야! 어? 지금 십월이야! 십월? 가을이야 추워 추워! 감기 걸려 감기 걸려! 멈추마! 멈추마! 엄마도 또 혼나! 아아악! 아 저기 아저씨! 야! 따뜻한 아이스크림은 없나요? 따뜻한 아이스크림이요? 핫크림! 아 핫한 아이스크림! 요즘 핫한 아이스크림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! 뭐죠? 굉장히 핫한 아이스크림데 여기 있습니다! 어 이거 과자잖아 그냥! 무식끼야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핫해서 녹았습니다! 아 아아아아! 그렇구나! 아! 응! 인체적으로 사람이 차가운 걸 먹으면 떨어진 체온을 다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몸에서 요리를 했는데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원래 겨울 음식이래요! 겨울 음식 사주세요! 아! 아 그럼 딱 하나만 사는구나! 딱 하나만! 크흐흐흫 먼지가 목에 들어가서 아기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! 저는 아이스크림! 어... 그러면 과자트도 먹어야 하니까 한 5개 주세요! 그러면 그 포장해서 드릴까요? 아니면 여기서 드시고 가실 거예요? 아 포장해서 가야죠! 포장해서 드릴까요? 네에에에에! 먹고 갔도 되는데... 흫흫흫 안돼에에 이거 먹고 있어, 과자 다 들고 있어 네에에에에에 자 잠시만요! 아... 뭐 무슨 맛이 있는데요? 아 내가 골라가야겠네! 이거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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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을게요. 너무 많이 샀나? 나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싶어요. 그냥 먹고있어 이거. 그리고 뭐.. 서비스로 이것도 드리겠습니다. 회복치 때 주먹밥으로 드시면 돼요. 아 얼마죠? 종합해서 어디 보자. 종합해서 2800원입니다. 그거밖에 안되나? 이렇게 많이 샀는데? 아저씨 아저씨 제가 돈을 안들고 왔는데 맨날 오잖아 여기 아저씨. 맨날 와요? 네 맨날 오죠. 회상할게요. 회상이요? 네. 안됩니다. 왜요? 왜? 다음에 또 오세요. 아 잠시만! 빨리 들어와! 빨리 들어와! 빨리 들어와! 탁 탁! 됐어. 아 됐다. 아!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 혹시 아이스크림을 훔친 사람 있는데? 오셨나요? 아이스크림 훔친 사람 있어 혹시? 아저씨 여기? 무슨소리 하는거야? 아저씨 뭐야? 아저씨 그런사람 없어요. 그렇군요. 여보! 늑대야. 노루야 아이스크림 사왔다. 이게 뭔데요? 가을인데 좀 춥긴한데? 요리가 시원해서 사왔어. 아이스크림! 초콜릿 맛이랑 슈팅스타 맛이랑 자두 맛이랑 딸기맛. 뭐 먹을래? 나도 나도 딸기맛. 너 아까 먹었잖아. 아 싫어! 뭐 먹을건데 딸기맛 먹을거야? 딸기맛. 어 안되는데? 감기 흘려 그러다. 아 감기 흘려. 이따가 또 감기 흘려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면 안된다. 네. 병원 안대로 들어줄거야. 알았어요. 자 먹어. 여보는 뭐 먹을까? 초콜렛만 먹을거야? 응. 두개만 먹어줘 두개만. 내가 먹을거지롱. 아빠! 왜왜왜왜왜왜왜왜. 내가 깨자갔어. 아 늑대야 빨리 줘. 내가 두개 먹을거지롱. 안돼 배탈 걸려 빨리. 에이. 너나 먹어 너나 먹어. 여보 여보 그거 먹지 말고 냉동네 넣어놓자고. 아 냉장고에요? 응. 하긴 밥 먹기 전인데 뭔 아이스크림이야. 맞아맞아. 아이스크림. 야 또 먹어? 그래 감기 흘린다. 네 먹겠습니다. 여보 여보 그거 내꺼야. 여보. 여보. 혼낙혀야될거. 저러다 감기걸리겠다. 혼낙혀야될거 아냐. 뺏어 빨리 뺏어. 나 그거 내꺼라고. 열어 열어 열어. 빨리 그거 줘. 해 먹었습니다. 으아아아앜. 아이콜클립 나는 아이스크립 회계에서 아이스크립 먹는 거 아니야 아 나 아이스크립 먹은거야 애들아 지금 추워서 많이 먹으면 감기 흘려 애취 애취 애취한다니까 나만 안줘 노조부가 해치를 해요 늑대야 너 아이스크립 못 먹었어? 응 그러면은 내가 이거 줄게 어이구야 아 어디 보자 아 여기있다 여기 여기 안 익힌 돼지고기거든 아 이거라도 먹어 아 요로 여기 냉장고에 아이스크립 넣어놨거든 아 안돼 안돼 꺼내먹지마 애먹겠습니다 야 감걸려 아 아 그래도 감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 요로는 나 닮아서 튼튼해가지고 괜찮을거야 여보 어쨌든 못먹게 또 이거 날씨 추워 요즘에 가을이잖아 아 잠 걸릴라 야 늑대야 네 너도 조금만 먹고 하루하나씩만 먹고 알았어? 아니 맛본적도 없는데 하하하하 요로는 요로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감시 잘해 네 올라와 놀아 네 아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었어 너만 먹고 난 안주냐 왜 왜 너도 먹었잖아 니가 가져갔잖아 니가 죽잖아 니가 죽잖아 죽어 아니 니가 빼놓았잖아 왜 먹어 으악 웃냐고 어 니가 빼놓았으면서도 야 그러면 우리 공평하게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더 먹자 아이 아줌마랑 아저씨가 먹지 말라 했잖아 괜찮아 원래 약속은 깨라고 있는거야 진짜 응 그러면 딱 한 번만 먹을까? 누구나C1اب 지구에서는 원래 PAL УР은 말은 안들어야된드 아 진짜 ? 응 진짜야 아 그럼 먹으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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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래 가야돼 몰래 몰래가가야지 아아앍 뭐야 apparently 이렇게 놀래? 아빠 아빠 무슨 일이야? 음.. 수상하다 난 절대 절대 거실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가려던 건 아니었어요 멍청하게 그걸 말하면 어떡해 너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랬지? 아.. 아니에요 빠야 빠야 여기 딱 콩 딱 딱 올라가! 에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된다 너 감기 걸려 추워 죽겠는데 지금 에이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네 또 아.. 아이스크림 먹어, 먹어보고 싶었다고 먹었잖아 아까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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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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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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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어디 가? 으아악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 ize 일로와 일로와 Rodrigo 아이스크림 꺼여가지 말라 치잖아 아야야야야 아 뭐 몰린다고 아야 문 열어 문 안 열어 야야! 감기 걸린다고! 잘 먹겠습니다! 딱 그것만이다! 안 먹는 거야! 아저씨! 먹지 마! 아이 진짜 아저씨 괜히 사왔어 아이 또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얘들아 잘 자고 있네 간다 비용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참 고대하고 있잖아 아 아저씨 모세였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애들아 어쨌든 애들아 잠자고 있는데 미안한데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애들 자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저번에는 자는 척 하면서 뭐야 술 일 난 ela 스 ли 술 먹고 저번에는 담배 피고 오빠 이게 인생인 것 같아 저번에는 커피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어 더 먹을 거야 이번에도 또 아니라는 보장은 없을 거 같은데 자고 있는 거 맞겠지? 아저씨 6년이래 안 자고 있는 거 같은데? 아 너도 잘 자고 있는 거 같다 아니다 잘 자 아이스크림 갔다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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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갔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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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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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내려가자 내려가자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이스크림 니코 너도 꺼내 너도 뭐 꺼냈어? 나 쌀기맛 아이스크림 니키도 맛있어 보여 너 뭔데? 바꿔먹자 우리 바꿔먹자 잠시만 잠시만 자 이제 내꺼 내꺼야 나도 먹고싶다고 야 나도 먹고싶다고 니꺼야 니꺼 니꺼 또 니꺼 야 나 먹고싶다고 왜 너 먹으냐고 네 나도 먹을래 문 열어 야 나 온 아이스크림 다 먹어야지 나 온 아이스크림 다 먹어야지 왜 왜 문 열라고 너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나도 먹고싶다고 야 짜 야 너무너무 먹으면 아저씨한테 이른다 흠 일려라 일려 아 나도 달라고 일려 일려 I 나도 먹고싶은데 에 에 . 안잘야 너랑은 말 Sunshine よろ RAW information ㅈ iran 모미 크림 진짜 맛있었어 야 시치 칙 넌 혼자 먹으니까 맛있네 응! 완전 완전 멋있었는데 메롱 나 그러지 너랑 다 신발 안 할거야 왜? 나쁜 요구구 아 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좁아 아 왜 나 이러고 자고 있어 아 왜 나 걸쳐서 자고 있어 아 좁아 죽겠네 여보 살 좀 빼라니까 살 좀 음 맛있는 거 아하핳하핳 아아 아 물이나 먹어야겠네 아 물이 있겠지 아 목마라 죽겠다 텁텁하네 오케이 목이 아 뭐야 에? 뭐야 냉정게이터는 아이스크림 하나도 없어 어 이거 요것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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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쉬는 날 이거 오랜만에 쉬는 날 이거 또 이거 화나게 하네 야 요로로 기획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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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아이스크림 먹었어 안 먹었어 어제 새롭게 다 먹었잖아 여섯 개 있었는데 그거 다 먹었어? 여루루가 내 것까지 다 먹었어 뭐라고? 여루루가 내 것까지 다 거짓말 하는거 봐 혼자 혼 안 날라고? 진짜 내 것 또 다 먹었거든요 거짓말 안 해 요로가 그런 애 아니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어? 왜 그래 이거 열이 있는 것 같은데? 에이 내가 그럴줄 알았다 야 에 너 아프냐? 야 아프또 없고 야 나이스다 야 야 요로 요리가 열 나는 것 같은데? 응 요로 아파? 머리 아파요 어지러워? 어지러워요 내가 바로 돼지의 신이다 나쁜 녀석들아 너희들을 함락시키러 왔다 이 무시무시한 자석 내가 건물에다 웃어버리겠다 남부 녀석들 돼지고기를 함부로 먹어 이 남부 녀석들 내가 모든 걸 다 파괴해 주지 야 야